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입에서 뺨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입은 치킨을 드세요! 치킨을 먹으면 맛있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려고 썰어볼게용 치킨을 먹으려고 썰어줘요 치킨을 먹으려고 썰어볼게용 저의 치킨을 먹으려고 썰어줘야 해요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더 맛있네요 쫀득쫀득 오묘 제가 또 그냥 나머지 먹으러 왔어요 제가 먹으러 왔어요 먹고 싶어서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엄청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핫도그 아삭아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굉장히 좋아요 치즈가 엄청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용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 탕후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쫄깃쫄깃 물 소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